태어난 자세한 아이템 태어난 자세한 아이템 태어난 자세한 아이템 고양이 새끼 아 뭐야 키보드 나는거야? 개쉽네 근데 뭐야 점프밖에 없어요?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가잖아 뭐야 왜 들어가 들어갔다 방향키 뭐야 점프는 뭐야 뭐야 왜 찍어 아니야 아니 뭐 게임이 정상이 아니구만 여기서 이거 먹고 얘를 좀 먹을라 그러는데 나이스 피했다 미친 가자 아씨 어떻게 깨지 여기 근데 잠깐만 요번에 깰 수 있을거야 자 에이 이제 이건 안 당한다 이치고쿠 싸움도 이렇게 좀 천천히 아씨 새로운 데서 시작했다 내가 옛날에 롱맨을 얼마나 잘했는데 아야 맞아 아까 요번에는 깰게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다 아니잖아 나도 눈치 깠어 나도 눈치 깠어 블록을 하나 생기게 한 다음에 이걸 타고 이거지 존나 쉽네 오? 아이씨 야 야야야야야 야 좋아 야 천재성 보소 뭐야 미친 아 왜 안나와 아니 그리고 애가 너무 느려 아이씨 진짜 저보고 못한다 가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 제가 못하는게 아니에요 저 봉을 뛰어넘어야 되는거 같 아이씨 아이씨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나는 원래 한 번 당한건 안 당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할라 그랬어 뭐야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나 끝난줄 알았는데 왜 안끝나 여기를 아래로 들어가면은 요번에는 깰게요 여러분 요번에는 깰게요 이제 감 잡았어 그럼 여기서 도움나 깨서 이렇게 간 다음에 아이씨 첫판도 못 깬다고 내가? 내가 배놀인데 키보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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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속도가 느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세팅이 이상해 지금 말이 안 돼 이게 키보드가 반응속도가 지금 느려 모니터가 이상해 지금 241Hz 아 지겨워 진짜 아이씨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자 깼다 아아 존나 쉽네 존나 쉽네 이거 설마 이런것도 못 깨겠네 뭐야 이거 먹는거 아니었어? 아니 뭐 다 죽어 나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뭐야 아니잖아 아아 알았어 됐다 아아 아아 버섯 이거 먹어도 되죠? 오와 야 뭐야 이거 내가 제가 먹어도 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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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안되네 아 먹으면 안되는거구나 여기 두번째는 아까 이상한게 아 세번째였구나 네번째 나이스 아이씨 흐흐흐흐 좋아 지금 아이씨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냐 아이씨 아이씨 이거는 기억력 게임이다 기억력 게임 아 다 패턴 다 파악해 아이 알아 알아 아우 진짜 키보드가 말 안 들어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로 해야 키보드가 이미 반응이 늦는단 말이야 좋아 아 저거 불안하다 뭔가 제가 저거 또 먹는 거 아니야 가자 아 알겠다 아 아 뭐 먹어도 되나 먹어볼까 아니네 이거 내가 먹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먹었을 때 아우 씨 아유 씨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아 말린다 야 정면승부다 정면승부다 나 안 돼 익히는 게 훨씬 실력 내겠다 저것도 뭐야 운이 좋으면 그래 봐 내가 운이랬지 내가 운이랬잖아 아유 씨 올 때 먹어 올 때 올 때 아우 아 진짜 존나무 탄다 아우 그래 아유 바로 알았잖아 바로 시스템을 파악했어요 계속 공이 튀어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 안 돼 아 여기는 이제 쉽잖아 여기는 쉬운데 게임을 만든 사람이 웃자고 만든 게임이 아니야 이거 얘가 이렇게 갈 때 이쪽에 보내놓고 얘가 올 때 먹는 거야 그래서 끝 여기는 개쉽지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존나 아유 존나 씨 그래 이렇게 돼 이건 쉽다니까 방금 전에는 운이 안 좋았어 두 번째 거까지 딱 가서 오케이 봤냐 그 다음에 여기가 꺼지는 데가 땅이 꺼지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아 그래 이게 이게 베논이지 그럼 봉을 넘어서 뭐야 잔상 데점프로 얘를 밟아서 아니잖아 와 대박 봤냐고 아이씨 아이씨 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콘텐츠를 했겠냐고 네 아이씨 아이씨 일단 깃발 타고 넘는 건 맞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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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다 고양이 말이요 이거 뭐하는 게임이냐 어이씨 절대 안 됩니다 아이씨 이거 하얀 거 타는 거 아니였어? 이 물음표 먹으면 또 죽을 거 같죠? 그래 아 물음표 먹고 아아 먹고 이렇게 해서 자 아 개 잘한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럼 이거 노란색 계단 맞지 하도 많이 여섯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게임 다음판부터 해야 될거 아냐 내가 못하지 않는다니까 게임을 이거 다음은 항아리 게임 맞지? 그렇지? 난 재방송 볼래 지금 키보드 게임이라 잘 못하는거지 못하지 않는다니까 내일은 항아리 게임이란 기대할게 아유 진짜 병신같아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니까 아유 진짜 이게 무슨 즐거운 게임이냐고요 아유 저 녹색은 또 밟으면 안되네 그러면은 도움닫기를 해서 노란색을 밟고 한 번 더 점프해서 녹색을 안 밟으면 이겼어 아 드디어 꼈다 저 피를 먹어야 되는건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다 깨잖아 누가 나한테 재능이 어? 아이 진짜 속잡... 아니! 오오오 그래 내가 다 아... 아 아유 이 X박 아니 이 C 내가 점프할때 마크하는 수준이 진짜 칼대공 내가 점프할때 마크하는 수준이 진짜 칼대공 뛰었다고 아유 진짜 C 아유 뛰었다니깐 아유 진짜 C 그래 아니 그리고 이 새끼가 어떻게 하지? 야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안되네 아 이 새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래 아유 저 병신새끼를 왜 내가 정면돌파를 하려고 하지 야 이거 왜 뛰어 왜이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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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지도 못하고 뛰어 뛰어 스틱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드러운 꼴 보고 저 끝으로 뛰어야 알겠어요 여기서 끝으로 가서 이렇게 뛰면은 봐 봐 꼭 이렇게까지 내가 정교하게 게임을 해야돼? 2번판만 깰게요 2번판만 깰게 아니 근데 이런 이런 게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거야 아마 아유 일단 저 스프링을 밟으면 안되고 있었기 1번판만 깰게 3번판만 깰게 아아 아아 융싱같은 제작자 새끼 아 뭐지 뱃은 뭐 이런것 금방 당연하지 2번판만 깰게 2번판만 깰게 아유 아유 뽀럭이라니 봐 이게 왜 뽀럭이야 아 참나 아니 나 베논이야 아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다음에 그니까 나 혼자 하면은 내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이라 긴장돼가지고 내가 못하겠어 됐네 저 새끼 자살했네 욕 욕 하지마냐 아 자 야 거북아 같이 가 아우 진짜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하고 있는지 거북아 아유 씨발 이렇게 타고 아유 씨발 아니 나 근데 요번에 너무 위기네 나 지금까지는 도대체 몇 번째 얘만 보고 있는 거야 가자 거북아 내가 10분 안에 깼다 그랬잖아 나 저 고양이도 불안하다 야 고양이 아이씨 아이씨 존나 빨리 가자 아 존나 빨리 쉬운 거네 존나 빨리 가면 되네 뭐 어려운 척 하고 있어 어 뭐야 이거 뭐가 좀 느낌이 싸는데 야 아하 아니 마개촌은 어... 마개촌은 어... 마... 아휴... 내가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어 근데 조금 인정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너무 어렵다 다이빙 시...발... 좋아 좋아 터제만 가득해가지고 아... 아우 컨트롤이 안 돼 그래 아우 씨...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이제 나 야 나이스 어 뭐야 어? 야 아이씨 아이씨 야아 야아 아 아 잘한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뭐 아이씨 천천히 하니까 잘하잖아 기다려요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아 오케이 근데 욕하면 욕하면 안 되지 잔상수 점프로 아 조금 더 앞에 갔어야 되는데 가자 잘했어 아니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작전상 후퇴했다가 아우 존나못한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똑같은거에는 안당합니다 아유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아닌거 같은데 아유 진짜 아유 씨 저걸로 또 뭐야 자꾸 까먹는다 다크소울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크소울 안에 안에 야 뛰었잖아 보통 이정도는 죽죠 보통 이정도는 죽고 깨는거 맞지 아유 나 진짜 재능없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랑 하느라 아 나 알겠어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를 알겠어 내가 스피커를 이렇게 꺼놓고 있었어 타이밍이 안잡혔던거야 그래 그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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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휴 존나쉽네 아휴 아휴 깼어 기다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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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어 얘를 해서 독버섯을 먹여 그 다음에 가 뭐야 아니잖아 내가 재능이 없다 그래 아 뭐지 안 죽어야 될 거에도 죽으니까 미치겠다 아아 자 안 갑니다 제가 분명히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가 자 어 버섯이 돌아오네 아휴 잠깐만 뭐야 뛰어나를 아휴 아휴 살고 싶다고 로보트야 나 던져줘 아휴 아휴 개쉽네 깼네 깼네 깼잖아 쉽다 그냥 못하는 척 한 것도 있어요 50번 정도는 일부러 죽었어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Fundamental 고맙다 경 ακ 땡